세계 각국의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경기 부양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1시간 동안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빛과 그림자를 오늘 좀 알아보면서 환율 전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또 마련을 했습니다. 대신 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계 각국에서 양적 완화가 단행이 되고 있는데요. 빛과 그림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 달에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선진국의 통합 완화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유럽에 대한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바이였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유럽 시장에서는 유동성 위기가 지금 제기되고 있었고 그런 금융 시장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편으로 미국의 QE3 같은 경우에는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주택시장 부양이나 낮은 금리 유지는 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그 부분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에 미국 연준이 QE3을 함으로써 그 다음 주에 일본 역시도 앵고 저지를 위해서 10조엔의 자산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번 선진국의 유럽과 미국과 일본에 대한 추가 양적 완화 조치는 일단은 유동성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금융 시장 안정을 통해서 실물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전 QE1과 QE2 그리고 유럽의 LTO 같은 강력한 정책이 아니라 미시적 금융 지원 그리고 환율에 대한 얘기까지 겹치면서 다소 기대감은 반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시장 안정 측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확대되는 결과가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대감 시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신흥국의 통화에 상대적인 강세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 9월 리만 사태 이후로 미국의 QE1, QE2 그리고 이번까지에서 QE3까지 발표가 됐고요. 유럽에서도 계속적인 증권 매입 프로그램 그리고 LTR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대략 이번까지에서 68조엔 정도 규모의 양적 완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 일본에 대해서만 통화량이 대략 33%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량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신흥국의 통화 강세 측면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안에서의 원자재 가격 비중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상황이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신흥국들의 정책 변화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신흥국들이 금리 인하나 경기 부양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이번 양적 완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반된 결과, 상세된 효과 때문에 양적 완화가 글로벌 경기를 견인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하면 우리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들 최근에 계속해서 좋지 않게 나오면서 중국에서 또 다른 통화 정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10월 말에 정권 이항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분한 양상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지금 예정된 바로는 10월에 지도부 교체가 예정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시점에 대해서는 초순이냐 중순이냐 하순이냐에 따라서 약간 이견이 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10월에 예정된 차기 지도부 같은 경우에 시진핑과 리커창이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바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혼란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권 교체 이전에 아마 이번 정부의 마지막이 경기부양 카드를 꺼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나 국경절 이럴 경우에 경기부양 카드를 꺼냈는데요. 따라서 최근 다음 달에 정권 교체를 앞두고 나서 아마 10월 초순에 있는 국경절 전후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낼 것이다. 만약 꺼내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권이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12월 경제공작회의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환율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환율 전쟁이다라는 거창한 단어까지 나오고 있어요. 브라질에서는 이미 액션이 시작됐고 여러 나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환율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달러위로 환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환율 변화를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1.23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 부분은 금리차나 펀드멘탈 측면이 아니라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시장이 쏠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앞으로 만약에 환율 쪽을 보신다면 금리차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그리고 엔화는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의 격차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8%까지밖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달러위로 환율의 단기 급등은 오버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선진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계속적으로 발표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경기 모멘텀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의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만약에 이런 장기 채권 금리가 제한적이라면 환율 변동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다만 달러와나 유로와 엔화의 무제한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이러한 선진국 통화들이 향후에는 약세를 갈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양적 완화를 얼마 전에는 단행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엔화의 가치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도 좀 우려감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어제 전전일 내에 일본이 양적 완화 발표가 됐는데요. 10조엔 정도를 추가 자산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대략 국채 매입 규모는 35조엔 그리고 정책 양적 완화 조치는 약 68조엔 정도까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앵고저지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나 일본 중앙은행에서 풀었던 자금 앵고저지를 위해서 풀었던 자금이 대략 30조엔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앵고현상이 쉽게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조달금리와 엔화 조달금리의 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2015년 중반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측면은 앵고현상이 쉽게 전환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측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10조엔 규모가 앵고저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나 아니면 수입업체들의 영향을 미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적 완화의 빛과 그림자와 그리고 이에 따른 환율시장,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9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이벤트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일정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주목할 경제지표는 미국에서의 주택시장 지표들, S&P 케이스 실러의 20개 도시 전년비 주택가격 상승률하고 신규 주택 판매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최근에 미국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런 주택시장 지표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주 후반에는 국내 8월 산업생산과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산업생산의 전년비 증가세 그리고 경기선행 사이클이 3개월 연속 상승할 수 있을지가 주목할 부분이고요. 정책 이벤트라고 한다면 역시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스페인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주 27일 날 예정된 스페인의 예산안 긴축안, 긴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스페인이 과연 규제금융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중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